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상 1장에서 3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지자 모세는 만나 세대를 선지자 사무엘은 미스바 세대를 길러냅니다 모세와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선지자 모세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으로 40년 동안 만나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만나 세대를 길러냈다면 선지자 사무엘은 미스바 세대를 길러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여라며 선지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했으면 물론 새로운 세대를 길러낸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우수와의 신로가 수백 년 만에 사무엘의 신로로 되살아납니다 입 가나안의 지도자 여우수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 신로에 제사장 나라 중앙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350여 년의 사사시대 동안 여우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 중앙성소의 명절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중심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앙성소 기능의 약화는 48개 지역 관공서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제사장 나라의 모든 기능들 곧 3대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4대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면제년,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무엘 때의 신로의 중앙성소가 회복됩니다 세번째 포인트 한나는 제사장 나라 나시림법으로 기도합니다 분인나에게 가정에서 자녀란 한나를 괴롭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한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가지거나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 분인나를 응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지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공부한 한나에게 가정에서 자녀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처럼 그리고 아무람과 요겜의 세계 모세처럼 가정은 제사장 나라의 헌신자를 배출하는 것이요 자녀는 제사장 나라의 고룩한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이제 수백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제사장 나라 나시림법으로 서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수백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고 사라는 그 아이를 잘 키워 하나님께 헌신자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수백년 전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나시림법으로 대제사장급의 헌신자인 나시린에 대해 알고 그런 자녀를 갖기 원하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즉 한나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시체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평생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리를 통해 한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 4세까지 수유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나는 어린 사무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한편 수소 3마리를 드릴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인 한나는 자기 집에서 나시린 사교육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시린 사무엘인 나시린 삼손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갑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제사장 엘리는 자식 교육은 실패하지만 제자 교육은 성공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은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교육에는 성공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 앞에 두고 왔을 때 엘리가 이미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울었을 것입니다 한나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엘리가 비록 자기 자식 교육은 실패했으나 제자 사무엘은 잘 교육하여 훌륭하게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모세 우경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까지도 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무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모세와 같은 월등한 선지자 사무엘을 길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From infancy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교훈합니다 430여 년의 애국시대를 끝내고 만나 세대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다면 350여 년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미스바 세대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준비되기까지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엘리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이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88일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핌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엘리후의 손자이오 도후의 중손이오 수배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오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신로에 올라가서 망구레 요아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요아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요아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요아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요아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신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요아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요아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굴의 요아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요아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요아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우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뿌리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권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신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우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우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우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우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우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우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루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우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우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우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우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우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우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우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우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여우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우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쇄약하도다 여우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우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울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우와 이것이라 여우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미로다 여우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우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우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우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로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신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우와 앞에 심이 크믄 그들의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애붓을 입고 여우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이 여유를 노말미야마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우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로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우와께서 한 달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우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치마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더라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우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우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우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우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우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벗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순이 들이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이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우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자라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느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갖게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느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하라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와를 알지 못하고 여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와께서 이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여 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이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제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